저희들이 활약해서 결과볼들을 보여줄텐데 자 우리 김년희 교수님의 지도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김년희 교수님의 우리 진행으로 자 지금부터 내일 패션, 월드 패션 페스티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MK 모델코리아 대표 이사이신 오 현재 저희 카카의 우리 패션 모델들의 지도부스로 계십니다 우리 김년희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오고 계십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으니 여러분의 카카 20기 수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방 전주 그랜드 힐썸 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박수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기쁨이 그려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공주와 왕입니다. 오늘 처음 막발로 그려진 왕이나 조금 더 어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스트리아! 그럼 출전하는 나라는 이증트입니다. 이델클! 이증트라고 하면 스피드 소프트 피라미, 트레옹사트를 연장하시고요. 오늘 이달의 20기 트레옹사트가 맞습니다. 멋지고 프레시한 분이 트레옹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 원파린 동료약입니다. 또 인사한 분이 트레옹사트의 4차 기반입니다. 아이스린. 예, 다음 사람은 아이플레옹사트는 네, 다음 사람은 아이스린. 아이스린. 아이스린의 기념과 호텔으로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나라 아이스레인 아름답고 자연은 아름답고 호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호치 너무 많이 써있죠? 네 아이스레인입니다 스페인 그 다음 이어지는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흥호와 흥려있는 스페인 정글과 흥려있는 나라 아름답고 일반적인 여인 아름답고 네 스페인의 춤으로 이십기 출연식을 환영하는 춤을 스페인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나라는 샤인아 샤인아입니다 네 중국생도 제일 나는 넉탈인입니다 중국의 유인한 너리였던 추천부입니다 멋진 인상과 행사가 좋고입니다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추천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유용한 나비군 같이 축제에 네,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이 다음 나라는 파라마 핀란드 핀란드입니다. 딸납 함께인 나라 핀란드입니다. 오로라의 아름다운 핀란드에 만날 수 있는 자료만입니다. 블랙의 반짝반인 그룹사, 너무 멋진 것입니다. 네, 파라마 우리의 파라마 나라로 임명한 국가인 지역 정렬과 신비를 함께하는 파라마원입니다. 아름다운 블랙 그룹사, 멋진 스타렌드입니다. 네, 그 다음 긴장하는 날은 프랑스입니다. 아름다운 땅내 규대를 버리는지나 낭만과 수열로 만들어주신인 프랑스의 공주자들과 공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의 20기 출원식을 기회에서 범죄를 하겠습니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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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10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범죄! 범죄! 굉장히 긴장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색하고 무한 쿠션으로 개인적인 사랑과 같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품이 있는 멋진 영국의 엘리다를 여왕과 유니랑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긴장하는 나라는 인디아입니다. 면정과 한국의 나라, 인디아 전북과 역사의 경제시대, 여태치입니다. 온다만, 시바이 인도는 시내의 시대로 웃겨서 오는 20대에 보신 분은 시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통화합니다. 네, 인디아 인디아입니다. 네, 인테리 오늘 로마 시대로부터 되어 있는 온 문화의 역사를 지닌 나라인데요, 인테리입니다. 섹션의 전상을 바라보며 이들이 비워지고 있습니다. 정렬과 고마워, 너무 다름답죠?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커피 콜롬비아 문공실 진 본주가 있는 나라 진수 포털 U.S.A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총을 쏩니다 마지막 파트 마지막 파트 ew 라고 인장 cualquier 나라는 캐나가 입니다 캐나다 매력적인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디즈니의 주인공 겨울왕국의 엘사를 모두 아시죠? 공분스러운 불가 캐나다에서 엘사가 왔습니다 많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엘사입니다 네, 그 다음 공자는 유럽문화의 시작 그리스 그리스입니다 신들의 나라 지진의 풍성은 자연과 아름다운 나무이시고 그리스 여신도 평화시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사랑의 꽃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꽃님입니다 그리스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저희는 유럽문화의 시작 그리스 그리스 마지막 노래는 키르계 키르계입니다 가볍고 더 먼 나라를 일본이나 만나면 키르계는 옛날 처음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의 친구의 나라, 허벅지입니다. 지금은 필기회로 바뀌었지만, 태양순간이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전통의 아시과, 고급스러운 역사로, 신빙스러운 나라입니다. 필기회! 네, 음악 바꿔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름다. 대한민국의 왕과 왕대입니다. 2023년, 학과 수료시대를 진정으로 축하하군요. 앞으로 학과 여러분의 세례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왕과 왕비,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많은 복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찬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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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인텔 콜롬비아 콜롬비아 인디아 타나 콜라 송 구독 다시 Chan 2022 소요시를 만 gem 월드 패션쇼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18개의 나라를 모셨습니다. 2023년 분해고 2024년 여론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패션쇼는 독하의 패션 모델부에서 진행해 줬습니다. 담당 부수 김윤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 패션을 성장해 주신 우리 김두기 교수님과 멋지게 옷을 소원해 주신 우리 모델분들 우리 월드 패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